일단 총평을 하자면 저는 그 8점 정도를 줬거든요 근본이라고 할게 이게 액션에 대한 영화잖아요 조닉이 액션 그 자체도 되게 멋들어지게 연출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 영화, 액션 영화 그런 메타에서 중요한 게 봄 얼티메이템이 쉐이키캠 같은 걸 유행을 시키고 나서 너도나도 쉐이키캠으로 찍었다가 테이큰2처럼 이게 뭐지 싶은 약간 그런 결과물만 초래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쉐이키캠이 이상한 유행을 타던 와중에 조닉이 예전 홍콩 영화나 그런 근본 액션들처럼 그렇게 광각 렌즈를 통해서 그 스턴트, 그 역량 그 자체에 집중하는 액션을 다시금 선보였기 때문에 조닉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그 자체로 되게 결과물도 좋았고 뭐 그런 의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액션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액션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것도 막 넣으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이 조닉의 근본은 액션에 대한 영화다 액션에 대한 러브레터를 보내는 영화고 이 조닉을 딱 한 편을 보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액션이란 하나의 종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만화적이고 코믹북 같고 그런 되게 거침없는 간단한 이야기 구조랑 액션을 잘 조합해서 시너지를 냈던 게 조닉 시리즈의 근본이자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편은 이거를 잘 했거든요 1편은 이거를 잘 했고 2편도 그걸 잘 했습니다 근데 3편에서 이거를 뇌절을 했죠 조닉은 약간 배드에스 같은 캐릭터잖아요 소위 말해서 개기능 캐릭터고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액션에 대한 영화에서 좀 감정선을 중시하는 조닉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키아노 리부스가 아시다시피 좀 몸이 그렇게 날렵한 배우는 아니다 보니까 칼 같은 걸로 근접전을 하는 게 되게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닉이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영화고 일종의 액션에 대한 러브레터를 쓰는 영화인데 1, 2편이 잘 됐던 게 관객들도 같이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됐던 건데 3편은 그냥 자기들만 약간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키아노 리부스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걸 이게 막 넣은 거예요 이제 4편에선 그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감독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4편을 연출하기에 앞서서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솔직해져야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알았고 그게 바로 내러티브였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았고 뭐 그게 액션이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4편은 진짜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절치부심으로 영화 제작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운드 맨 처음에 펀치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땐 사운드의 압도감이 엄청난 거예요 또 바워리킹이 무슨 단태의 지옥을 언급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복수심? 이제 복수만 남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것도 좋았고 라이터 담뱃불 붙이나요? 그거 하고 태양 석양으로 컷이 되잖아요 그게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에 되게 유명한 매치컷을 오마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사막이 나오니까 3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게 봤던 거라 싶었어요 일단은 그냥 봤습니다 영화 초반이니까 봤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약간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3편에서 세계관 확장해서 죄송합니다 딱 장로 죽이고 깔끔하게 사막신 끝내버리는 그걸 보고는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해서 안도를 했어요 장로를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영화 본론이 시작하죠 본론이 시작하는데 일단 일본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근데 일본 액션이 이거 좀 호불호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편에서 닌자들이랑 싸우는 거 키아노 리브스가 둔탁한데 가장 큰 건 이제 나이프 액션이 조닉이랑 안 어울리는 게 가장 컸던 거 같아요 근데 4편에서 일본 액션이 그 쌍절곤 액션이 나오잖아요 좀 둔탁해 보이긴 해요 근데 둔탁해 보이긴 한데 중요한 건 쌍절곤도 둔탁한 무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쌍절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주변에 있는 쌍절곤을 주워다가 잠깐 이렇게 쓰는 걸로 봤는데 둔탁한 그 키아노 리브스의 그 이미지와 잘 맞아서 쌍절곤도 괜찮았던 거 같아요 건프 위주의 액션을 쓰니까 좀 조닉의 본질을 살린 듯한 느낌도 들고 일본 배우가 일본 무기를 쓰고 조닉은 약간 총 위주의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거 찾아서 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 좋았고 근데 저는 사실 일본 액션은 전체적으로 뭐 괜찮았어요 그냥 초반부에 그냥 액션을 딱 보여주는 조금 흠칫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견자단 라면 먹을 때 총격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석에서 혼자 라면 먹고 있잖아 빨리 싸우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킹받는다 좀 킹받는 장면이었어요 물론 라면이 맛있죠 맛있는데 그런 곳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긴 하죠 다행히 곧잘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근데 견자단이 좀 괜찮았던 건 원래 케인의 이름이 각본에서 썼던 이름은 샹 아니면 챙이었다는 건데 견자단이 이걸 보고는 이게 뭐냐 아니 왜 항상 동양인 캐릭터는 샹 아니면 챙이냐 이렇게 해서 견자단이 조금 이제 피드백을 했더니 감독도 그걸 받아들이고 결국에 이름이 케인이 됐더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사실 저는 카드를 잘 몰라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드 게임을 잘 몰라서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좋았던 건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킬라하르칸 뒤로 펼쳐지는 그 후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킬라하르칸의 캐릭터 자체를 좀 신비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몰입을 할 수 있었고 알고 보니 킬라하르칸은 사기꾼이었고 곧바로 총격전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약을 흡입을 하더니 갑자기 엄청 세져가지고 발차기를 그렇게 잘한다는 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나오는 클럽 음악들이 되게 괜찮았고 아까 말했던 카드 게임의 신비한 느낌에 이어져서 응축을 했다가 확 풀어버리는 듯한 느낌 그걸 그 베를린 장면에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막 폭포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게 매트릭스 시리즈 중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막 폭포 내려오는 장면에서 그걸 좀 오마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뭐 재생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킬라하르칸이 말을 하잖아 왜 죽지 않는 거냐 왜 쓰러지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조닉은 이 베드에스 캐릭터로 남아야 된다는 저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아 맞아요 그 옆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냥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클럽이 알고 보니까 되게 베를린에서 아무나 못 가는 클럽이라고도 하고 되게 유명하고 베를린의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 거기 실제로 약을 조금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이걸 자르려나 제정신으로 가는 곳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닉의 만화적인 느낌 그걸 좀 살린 것 같은데 저는 좀 킹오브 파이터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킹오브에서도 막 게임에서 이제 싸우는데 배경에 사람들은 다 막 응원하고 있고 감독님의 어떤 미장센 이런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클럽이 좀 그렇다고 하니 어 어떤 분이 킹오브 파이터즈처럼 사람들을 배경으로만 보는 거 아닐까 이러고 말씀을 하셨네요 어 이거 제가 말하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약간 좀 소름 돋는데 네 아무튼 파리 액션으로 넘어오면 파리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파리로 넘어와서는 이제 듀얼을 하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어떻게 봤냐면 조닉 시리즈를 그냥 압축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계단 장면 계단 장면은 감독님이 시지프 신화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리 장면에서 그런 거침없는 액션을 보여줬고 개선문에서는 진짜 막 이걸 어떻게 찍은 거지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차량들이 막 쉴 새 없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거 진짜 합을 어떻게 맞춘 걸까 브레스 장면은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GTA2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GTA2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대 차이를 느꼈는데 아무튼 저는 그 GTA2의 탑뷰처럼 신박하고 후반부에 파리에서 계속 액션이 이어지고 또 영화 전체적으로도 액션이 이어지면서 좀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영화 러닝타임 상으로도 되게 처질 법한 시간인데 그때 이 브레스 장면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걸 딱 꽂아 넣음으로써 되게 촬영적으로 진짜 작정하고 찍었구나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용의 숨결 드래곤 브레스 장면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의 키아노 리브스가 드래곤 브레스를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마주인가 싶기도 한데 홍콩 메서커라는 게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부분이 있어서 게임적인 연출을 이제 조닉을 통해서 이 액션에 대한 또 새로운 층을 형성을 했다고 봤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화에서 이 장면을 이제 레퍼런스로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파리 액션은 그냥 저는 그냥 조닉 시리즈의 그런 거침없는 액션을 너무 좋아하니까 파리 액션은 조닉 시리즈를 압축한 그런 시퀀스로 봤는데 그런 거침없는 그러니까 조닉의 약한 모습을 절대로 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게 좋더라는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단 장면이 조닉 시리즈를 한 번에 좀 이제 압축하는 장면이죠 조닉이 무슨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 올라가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게 다시 올라가는 장면들 감상평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 액션만으로 이제 8점을 주기는 조금 그렇고 좀 고민을 했겠지만 사실 영화가 그냥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테마도 괜찮았던 것 같고 파리 액션이 이게 듀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번 영화 전체 키워드가 명예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투가 뭐 예전 이제 역사나 뭐 이런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 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투를 하는 것도 있었고 이게 결투라는 게 원래 게르만 쪽의 풍습이었다가 유럽에 퍼지고 이 명예를 위한 결투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장소를 프랑스로 선택한 것도 이게 명분이 있는 거죠 영화 여러 군데서 계속 명예에 대해서 줄곧 명예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액션씬을 제외하면 영화가 뭐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명예라는 이 테마를 위해서 이제 영화가 계속 빌드업을 네 좀 잘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샤론을 죽이고 그라몽 후작이 윈스턴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면 최고 회의에 저항한 순교자가 되는 거고 걔를 살리면 겁쟁이가 되니까 근데 겁쟁이라는 건 명예의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라몽 후작이 얼마나 명예라는 것에 목매달고 있나 그 카티아가 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사를 영화관에 나서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땐 아마 최고 회의가 카티아도 이렇게 길들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카티아 스스로 그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존익과 나중에 결국에 결합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 노바디도 극장에서 봤을 때 이 장면을 찍는 장면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못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장면에서도 그라몽이 노바디를 보고 이기적인 자는 이걸 칼을 뺄 것이고 데이를 중시하는 자는 손을 뺄 것이다 하면서 결국에 후자를 선택하게 하잖아요 갈등을 하게 하고 자신에게 이제 충성을 바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읽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존익이 이 결투를 통해서 존익의 승리로 끝나니까 이 명예에 대한 필드업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도 봤습니다 네 최고 회의의의 객인 내 순교자가 됨으로써 명예의 올인을 건 내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이제 명예로 시작해서 결투로 끝나는 그런 것도 좋았지만 존익 시리즈 1, 2, 3, 4 그러니까 존익 시리즈로 봤을 때 시리즈의 그런 어떤 테마가 남편인 존인가 킬러인 존 위기인가 이게 이제 시리즈의 어떤 키워드라고 저는 봤는데 그라몽이 그대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저 세상에 있는 평범한 남편 존이 될 수 없어 쟤는 그냥 킬러인 존 위기야 그냥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릴 뿐이지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데 그라몽의 가치가 최고 회의의 가치가 충성을 바쳐야 되고 또 규율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대의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존익은 그와는 반대로 최고 회의의 반항하는 캐릭터고 이제 자유 또 그라몽은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대사를 약간 규율을 중시하는 최고 회의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규율을 중시하는 최고 회의와 자기 자유를 위해서 저항하는 존 위기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시리즈 전체의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영화에서 잘 매듭을 지었다라고 봤습니다 존 위기뿐만 이제 최고 회의의에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영화에서는 윈스턴도 존 위기도 계기고 바워리 킹도 계기고 좀 자유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코지는 조금 중간에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존익과의 우정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최후에 있어서는 그런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캐릭터지만 존익이나 같이 배를 탔던 윈스턴이나 바워리 킹은 다 자유를 추구하는 이 남편 존의 편에서는 그런 캐릭터들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잘 살린 면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제가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윈스턴이 그라몽 후자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듀얼을 제안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라몽의 그런 명예와 규칙을 중시하는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그 그림 뒤로 보이는 게 첫 번째로 그 윈스턴 뒤로 보이는 그림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게 웨젠 들라크루아의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7월 혁명 프랑스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샤를 10세라는 어떤 독재 조짐을 이제 알아차린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그런 투쟁을 한 그림으로 이제 윈스턴에 뒤에 배치를 해서 윈스턴이 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미장체를 배치한 게 있고 그라몽 후작의 뒤로는 사르다나 팔로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으로 간단히 주제만 얘기를 하자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순간에 이 뒤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르다나 팔로스라는 왕이 항복을 하기보다 명예롭게 죽기로 결정을 하지만 그게 조금 이상하게 뒤틀려서 불필요한 희생 등을 감수한 그런 그림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라몽 뒤에 배치가 된 게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미장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장면에 되게 그림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VOD 나오면은 보면서 이제 하면 좋겠지만 여튼 큰 그림은 이 사르다나 팔로스의 죽음과 아까 말했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두 가지였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는 자유를 완전히 중시하고 하나는 끔찍한 선택, 오만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되게 쉽게 읽히고 미장첸이었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워리 킹이랑 만나서 배 타고 갈 때 샤론의 묘비를 쓴 얘기를 하잖아요 샤론을 친구라고 이제 묘비를 썼고 왜냐면 그게 샤론을 정의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듣고는 존 위기 나의 묘비명은 다정한 남편 존 그걸로 해줘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를 스스로 한 네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최후의 결투를 위해서 어... 찾아가는 장면도 되게 되돌이켜 봤을 때 좀 좋았던 그런 대사랑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존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왜냐면 딱 이렇게 끝나는 게 깔끔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깔끔한데 여기서 갑자기 살아나버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까? 그게 조금 걱정이 앞서기도 한데 진짜 너무 깔끔해요 여기서 딱 죽는 게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확률이 좀 50%요 왜냐면 베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듀얼 하러 가기 전에 베타할 때 바워리 킹과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카라바조가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인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막 상처를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는 뭐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존익을 그 성경 속 이야기와 중첩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듀얼하기 전에 존익이 손가락 뚫리잖아요 그리고 듀얼을 할 때는 아마 옆구리를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의 상처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맥락도 있고 그리고 왜 하필 바워리 킹과 만났을 때 이 그림을 넣었을까 존익을 약간 구세주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바워리 킹은 거기서 존익을 뭐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니까 마지막에 존익이 부활을 부활을 하려고 하나? 아니면 뭐 어떻게 근데 뭔가 예수님 여기 그림 속에 예수님이 좀 존익 같은데요? 그 아 근데 이런 말 말하면 안 돼 아까 말하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봤을 때 왜 바워리 킹 뒤에 어 존익과 마지막 만날 때 그걸 넣었을까 그리고 왜 존익이 갑자기 손가락이 뚫리고 옆구리에 총상을 입었을까 확실하진 않죠 반이라는 거죠 근데 살 수도 있다는 거 존익이 5편까지 또 나온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거예요 노바디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노바디가 뭐야 뭐 이러는데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그 마이네임 이스 노바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바디가 이제 마이네임 이스 노바디라는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잭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잭 잭이 주인공인데 전설의 킬러예요 좀 영화가 웃겨요 그냥 은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뒷줏는 애가 이제 노바디라는 애가 있어요 아마 노바디라는 캐릭터는 여기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오래된 영화니까 그냥 스포를 할게 만약에 스포가 좀 저기 하면은 나갔다가 5분 뒤에 들어보세요 킬러가 동생을 죽이는데 잭이 합의금 받고 끝내요 그걸 보고 노바디가 완전 실망을 해가지고 노바디가 무슨 상황을 막 조작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무튼 잭이랑 킬러 이제 150명이랑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얘가 은퇴를 하고 싶은 킬러인데 150명을 이겨요 마지막으로 노바디랑 최종적으로 듀얼을 합니다 근데 노바디가 이기죠 하지만 그 승리는 조작된 승리 이미 얘기가 된 결투였던 거예요 결투를 하는데 노바디는 그래서 전설의 킬러가 되고 잭은 자기 바람대로 은퇴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5편은 어쩌면 존위기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갑자기 모로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죽음이 어쨌든 위장된 걸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그 묘비가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고 그렇죠 은퇴하고 쉬는데 노바디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존위기 5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제 바람은 존위기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너무 깔끔하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존위기의 그런 주요한 레퍼런스는 뭐 쉽게 말하면 감동이 있다 레퍼런스로 삼았던 작품들이 다 액션 영화고 스파게티 웨스턴 그리고 그런 어떤 액션 영화가 오기까지 되게 중요한 영화들이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헌정을 하는 의미도 있고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존위기를 제가 8점이나 준 이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액션 자체를 잘함 그거를 제가 영상 초반에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건 일본이나 베를린이나 파리 갈수록 계속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리즈 전체의 키워드 남편인 존위이냐 킬러인 존위기냐 이거를 잘 살리고 잘 마무리한 되게 단순한 내로티브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에 감동이 오는 원칙을 지킨 것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오마주를 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존위기란 주인공을 중첩시켜 새로운 신화화를 이루었다 이게 제가 존위기 4편을 8점을 준 이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세 가지 이유로 오세요 posi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